그 가치를 1억분의 1도 몰라 1억분의 1도 모르는데 아 내 대화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딱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걸 판단해 이거 이런 사람이야 쟤 내 맨날 사람 내 권학의 동창인데 쟤 아니야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썩은 거야 내가 3년 겪어봤다니까 그건 그 사람의 100억분의 1도 모르는 거 가지고 판단해 얼마나 나쁜 짓이야 제일 나쁜 짓이 그 짓이야 근데 그 짓을 우리는 평생 한 사람이 아니라 휴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왔단 말이야 으 아니 저기 다음 내용이 나오네요 또 내생지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 가지고 마음에 안고 그래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읽고 당신이 몰라서 내가 내 레베라 나가고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은 너무 맘에 안 든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내 눈에는 맘에 안 들었지만 그게 아니게 이렇더라도 얘도 모르는 거야 얘를 평가해서 그런 아이로 결정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건 안 바뀌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바꿔주지가 않아요